밤사이 국제 뉴스 더 모아서 전해드립니다.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도 뜨거운 가운데 주 벨기에 한국문화원에서 한강의 책이 빛이 되자마자 도난당했습니다. 벨기에 브리셀 한국문화원은 1층 도서관에 별도 코너를 설치해 한강에 여러 대표작을 비치했는데요. 현지 시간 14일 채식주의자 한권이 사라진 게 확인됐고 분실될 책은 번역본이 아닌 한글판이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.